안녕하세요 드림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같은 현장이죠. 지금 왼쪽으로 저 앞에 있는 작은 콘테이너 부스를 들고 내려갈 거에요. 근데 그곳 땅이 지금 비포장 도로 잖아요. 비포장이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. 그리고 굉장한 비탈길이에요. 내려갈 때 내려가더라도 올라올지도 미지수고 어쨌거나 일단은 부스를 하긴 하는데 부스가 노지에 오래 있어서 또 하부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지금 조금 이제 하기 싫은 작업이기는 해요. 이거 잘못해서 부스 뜨다가 하부가 파손될 수도 있고 또 물건을 들고 내려갔는데 지게차가 못 올라올 수도 있고 또 내려가서 그 넓은 마당은 또 새로 매립을 한 곳이거든요. 그럼 또 지게차가 빠질 수 있거든요. 거의 문제가 생긴 확률이 90%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많이 망설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책임자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어요. 일단 이거 부스 뜰 때 하부가 파손될 수도 있다는 것. 그리고 지게차가 내려가면은 못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. 그리고 내려가서 또 지게차가 빠질 수 있다는 거. 거기 만약에 지게차가 내려가서 빠졌다. 그러면은 대형 청사죠. 뭐 트랙터로는 될 수가 없어요. 그 정도 빠져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대형 크레인이 와서 지게차를 끌어 댕겨줘야 되는데 대형 청사죠. 어쨌거나 모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책임을 여기서 져주겠다고 하셔가지고 기분 좋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책임 다 져준다는데 일 못할 건 없죠. 충분히 언제나 충분히 인지를 시켜드려야 돼요. 확답을 받아야 되고요. 빠질 확률, 못 올라올 확률 90% 정도 되거든요. 현재 그 정도 경사가 심한 곳이에요. 땅이 무슨 아스팔트 도로나 이러면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각인데 지금 저 내려갈 곳은 비포장 흙으로 된 땅이기 때문에 많이 불안하긴 해요. 그러나 일단 확답이 됐기 때문에 작업을 시원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안 빠지고 무사히 올라오는 게 가장 좋은 일이죠. 아주 기쁨에 넘치는 일일 거예요. 제발 아무 사고 없이 지게차가 부스를 아래에 내려놓고 무사히 올라오기를 기대해 주세요.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작업을 합니다. 일단 부스는 얼어붙지 않았어요. 얼어붙지 않고 잘 떠집니다. 간단히 떠지네요. 발을 좀 깊이 넓기 위해서 바닥에 뭔가 고이도록 하겠습니다. 낮은 차로 발을 밀고 들어가다가 부스와 하부가 파손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양쪽에 무언가 고여 놓고 지게파를 더 깊이 넣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제발 잘 돼야 될 텐데 지금 걱정이에요. 예전에도 저 정도 비탈길을 내려가서 못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. 못 올라갔고 후진으로도 못 올라오고 앞으로도 못 올라오고 결국에는 멀리서 언덕 위에서 지게차로 땡겼어요. 지게차가 내려오지 못하니까 위에서 땡겨서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포장도로 비탈길 내려가면 이제 올라오는 게 걱정이 돼서 되도록이면 안 내려가려고 합니다. 그나마 이제 아직까지는 땅이 완전히 녹지 않았어요. 땅이 완전히 녹아버리면은 더 못 올라오게 되죠. 자, 일단 이제 요거 부스를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 책임 다 져준다면은 못할 게 없습니다.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죠. 자, 내려가고 있습니다. 제발 무사히 끝나는 게 가장 좋은 해답이죠. 올라오는 거 올라오기만 잘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내려가는 거야 뭐 잘 내려가겠죠.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다녔다고 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덤프트럭이랑 또 지게차는 틀리죠. 덤프트럭이 잘 다니는 땅이라 그래서 지게차가 잘 다닐 수는 없습니다. 지게차는 무조건 단단한 땅, 단단한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된 곳. 이런 곳이 지게차가 주로 활동하는 곳이죠. 일단 흙으로 된 곳 또는 잡석으로 된 곳. 이런 곳은 아주 지게차가 싫어하는 땅이죠. 자, 앞으로 10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.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는 작업인데 조금 마음을 쫄리게 하죠.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. 지금 조그만 화면이 있어서 잘 안보일지 모르시겠지만 자, 이렇게 이게 바로 뒤에 비춰지는 화면이거든요. 저 뒤에 보시면은 엄청난 비포장길이에요. 그리고 내려가면은 저 공터가 새로 매립한 땅이라서 지게차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. 일단 내려가고 있습니다. 잘 내려가고 있죠. 올라올때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라오긴 올라오겠죠. 이게 지금 이 동영상 가지고는 길게 각도가 표현이 되진 않잖아요. 실제로는 굉장히 급경사입니다. 이런 데 내려갔다가 못 올라오는 경험 지게차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씩은 다 있을 거예요. 혼자서는 절대 못 올라오죠. 다행인 것은 이 마을 땅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아서 딱딱한 땅이었어요. 그래서 무사히 올라오게 될 겁니다. 일단 다 내려왔죠. 이제 다 내려와서 문제가 이걸 이제 한쪽 구석에다 내려놔야 되거든요. 한쪽 구석에다 내려놓으려면은 새로 이 매립한 땅을 지게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. 일단 가보도록 하겠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. 지금 또 이 콘테이너를 어느 쪽 방향으로 놔야 되는지 지금 가서 보고 있습니다. 이걸 한 번에 가서 놔야 되는데 지게차가 안 빠지는 곳에 놓아야 되잖아요. 그렇기 위해서 어따가 놔야 되는지 지금 내려가서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. 현재 이 상태로 하게 되면은 저 매립한 도로를 매립한 땅을 넓게 돌아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내려갔고 다시 다른 쪽 방향에서 떠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런 부스 같은 경우 문도 있고 이런데 이 문의 위치를 어디로 놓을 것인가 이거를 먼저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되죠. 지금 이거 내려놓고선 왼쪽 왼쪽으로 가서 다시 또 이 콘텐을 다시 떠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곳에 내려놔야 되는데 지금 이런 땅에서는 지게차가 회전을 많이 하면 안 좋아요. 회전을 많이 안 하고 그냥 일자로 들어갔다 일자로 놓는 게 가장 환상적인 방법이죠. 매립지인데 매립 안 하고 깎아 놓은 곳이 있어요. 땅을 깎아 놓은 곳은 단단합니다. 그곳에서 작업을 할 거예요. 지금 왼쪽이 살짝 보이는데 저게 이제 각도죠. 저 정도 각도면 굉장한 각도예요. 한 15도는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지게차가 마음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 기울기는 아닙니다. 일단 이것을 내려놓고 다시 이제 왼쪽으로 가서 다시 저걸 뜰 거예요. 방향에서 떠서 가게 되면 제가 오른쪽으로 넓게 들어가서 콘텐을 놔야 되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죠. 현재 지금 이쪽 제가 있는 지게차 있는 쪽은 땅이 단단합니다. 아마도 여기가 이쪽이 높았기 때문에 이쪽은 땅을 깎아서 오른쪽으로 매립을 했기 때문에 이 왼쪽 땅은 단단할 수밖에 없죠. 물론 이제 이런 땅도 비가 오게 되거나 또는 이제 봄철에 밑에서부터 땅이 녹아버리면 이제 습기가 여기로 또 모이게 돼 있어요. 비가 오거나 땅이 완전히 풀고 나면 이곳에서는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. 다행히 이 날은 그나마 작업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. 자 이렇게 떠서 이제 그대로 왼쪽 경사진 쪽으로 붙어서 쭉 들어가서 그대로 내려놓기만 하면 되거든요. 저 오른쪽 저 계열치 세로 내립한 쪽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. 저쪽은요. 위험했어요. 땅이. 지금 많이 건조한 상태인데도 저곳은 유효하죠. 푹신푹신한 것 같아요. 땅이. 지금 이곳은 그나마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단한 땅입니다. 이제 이대로 그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죠. 그대로 들어가서 그대로 놓으면 작업 끝이죠. 그러나 이제 또 가서 이제 수평을 맞춰야 되죠. 이 컨테이너는 수평이 생명 아닙니까. 최대한 구석진 곳에 갖다 놓는 거 보니까 사용은 안 하실 건가 봐요. 일단 구석에 내려놓고 자 이곳에 이제 수평을 봐서 내려놓아야 됩니다. 일단 수평은 잘 안 맞겠죠. 그냥 내려놨을 때는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 정확히 수평은 안 맞춰도 돼요. 이게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거든요. 흔들리지만 않을 정도로 수평을 맞춰주면 되거든요. 자 이곳에 내려놓고 밑에다가 이제 무엇인가를 고여줘야 됩니다. 벽돌이 됐든 어떤 나무가 됐든 무엇이든지 고여서 수평을 맞춰야 되겠죠. 지금 수평을 안 맞추면 저게 많이 흔들립니다. 일단 내려놔보고 지금도 이제 제 머릿속에는 이제 이곳은 빠지지 않았잖아요. 이제는 마음속에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 올라가야 되는 생각밖에 없어요. 어떻게 하면 지게차가 저 언덕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거 이게 포장된 도로 같으면 저런 언덕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. 등판 능력이 그 정도는 되는데 이 땅이다 보니까 흙은 지게차를 못 버텨요. 못 버티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돌다가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. 그럼 못 올라가면 다른 지게차로 끌어주든지 뭐 하여튼 그래야 되잖아요. 굴삭기로 당겨서 나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머리 속에는 좀 복잡합니다. 무사히 잘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밖에 없죠. 다시 한번 수평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수평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. 뭐 그럴 수밖에 없죠. 지금 그냥 흙을 깎아 놓은 거니까 수평이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.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는 맞춰주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약간 걸리고 있습니다.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제 저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 생각밖에 없죠. 머릿속이 복잡합니다. 한방에 올라가줘야 되는데 만약 못 올라가면 또다시 지게차를 불러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시간도 흐르고 또 그러다 보면 지게차 요금도 달라지잖아요. 그러면 또 좋은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죠. 항상 우리 지게차는 시간장비잖아요. 시간이 가는대로 돈을 청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한국에서 돈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또 주민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.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걸 연구해야 되죠. 가장 효율적으로 작업을 해서 지게차 요금을 내가 돈 주는 거 아니라 그래서 지게차 너무 오래 해도 안 되는 거예요. 정확히 할 만큼 하고 정확히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곳에서 올라가다가 지게차가 못 올라가서 다른 지게차를 부르게 되면 그 지게차 오는 요금과 저는 또 한 타임이 초과가 되어버리면 두 타임 요금을 달랠 수밖에 없어요. 너무 금액이 커지게 되면 저도 요금을 청구하기도 쉽지 않고 또 주는 거 하나 입장에서도 굉장히 거꾸로워지죠. 그런 게 악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. 지게차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. 사람을 상대하면서 관계가 깨지지 않고 또 서로 손해보지 않아야 되는데 지게차 요금융 지게차 입장에서 많은 시간이 여기서 지나버렸는데 또 요금을 안 받을 수도 없는 상태고 요금을 안 받으면 당장 제가 손해잖아요. 추가 요금이 안 나오도록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마음과 틀리게 지금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. 지게차가 무사히 못 올라가게 되면은 추가요금이 최하 지게차 두 대분이 발생되는 거죠. 현재 이제 한타임 작업은 끝났습니다. 지금부터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면 지게차 요금이 더블로 첨가되어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지게차는 이런 데서 안 내려오려고 하는 거죠. 안 빠지면 그냥 본전이 무사히 올라가기만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. 올라가고 잘 올라갑니다. 아주 잘 올라가요. 잘 올라가는데 중간에 약간 힘이 딸렸습니다. 또 여기서 무사히 올라가게 되면 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데 처음에 못 올라온다 그랬냐 또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러나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오늘은 잘 됐습니다. 다행히도 작업이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전운전하세요.